오, 모델 같아요. 아, 과연? 이거, 이게 뭐라고, 이게. 금방 이렇게. 우리가 움직이는 거 치라는 것도 아니잖아, 그렇죠? 가만히 있는 거 치는데 그걸 못 쳐요. 지금 드라마 찍는, 영화 찍는다라고 생각해요. 영화 찍는다. 그렇죠. 완전 좋아했잖아. 아, 그래요? 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, 이거 머리카락으로.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스코어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? 73. 우와! 그러니까 1호반 거네, 1호반. 하나. 왼쪽으로 강이 가네. 아이고, 아이고. 볼! 야, 나 너무 놀랐다. 야, 나 너무 놀랐다. 야, 나 너무 놀랐다. 아, 떼. 벙커 넘어가지 마. 벙커 넘어가지 마. 벙커, 벙커 들어버렸어. 벙커에. 벙커 들어갔어요? 와, 그런데 샷 진짜 좋았어요. 그런데 봐. 샷은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샷은 누구나 다 좋지. 그런데 벙커에 빠진 게 좋냐고요. 아연치기 어렵다고요. 벙커 들어갔어. 벙커 들어갔어. 벙커 들어갔어. 괜찮아요. 방향 또 고생 잃었어. 방향 또 잃었어. 방향 또 잃었어. 이거 안 하고, 루틴 안 하고. 맞아, 루틴 안 하고 있어, 또. 또 잘 맞았는데. 이 버릇처럼. 그런데 잘했어. 그런데 잘했어. 아연치기 어렵다. 자, 드래버 일단 220m 잘 보냈지만 대신 문제점 뭐냐. 벙커로 들어갔어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좋았던 게 우리가 벙커 아까 그전에 연습했던 말이죠? 그렇죠. 벙커 세컨 우리가 박세리 회장님 믿고 가면 됩니다.